산에서 무언가에 홀려서 죽을 뻔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에요. 아버지가 산을 좋아하셔서 초등학교 때부터 따라다녔어요. 산 자체가 좋은 것도 있겠지만 산을 다니면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난이라는 식물은 시각적으로도 또는 아버지 비자금으로 큰 도움이 됐거든요. 당연히 저에게도 약간의 웅돈이 굴러들어왔지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대략 8년 이상 따라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같이 다니는 아저씨들보다 훨씬 높은 안목을 지녔다는 자신감도 생겼죠. 그리고 그날이었어요. 아마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어느 때처럼 아버지와 같이 다니시던 친구분들과 같이 산에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모여다니면 많은 난을 찾기에는 좋지 않기에 갈림길이 나오면 한 명씩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정해놓고 한 분씩 빠지는 식으로 난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럼 12시쯤에 정상에서 점심 먹기로 하자 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제 차례가 오자 갈림길의 왼쪽 길로 빠지고 아버지와 몇 분은 다른 길로 향했죠. 어차피 자주 오르던 산이고 이쪽 길도 한두 번이 아니라서 아무런 걱정 없이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산 능선에 있을 때 해가 반대편에 떠 있으면 반대편 능선은 밤인 것처럼 어두운 것을요. 많이 어두컴컴했지만 시계도 있고 이곳은 핸드폰도 통화 지역이라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많이 와서 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게다가 무기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길을 만들기 위한 조그마한 벌목도 말이죠. 그렇게 난을 찾으며 걸어다가가 제 눈에 처음으로 보는 길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오래 지나다니지 않아 조금 숲이 우거져 있기는 했지만 분명히 길이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았으니 좋은 난이 있겠다 라고 느낌도 왔고 그거 있잖아요. 새로운 길을 제가 직접 탐험한다는 모험심과 두근거리는 마음이요. 나이는 어리지만 산꾼 경력 7년 정도 되니 저도 어느 정도 감도 생겼다고 자신했죠. 아무튼 저는 그 감을 믿은 채 로빈슨 크루소가 된 마냥 손에 벌목도를 꼭 쥐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 들어간 것 같아요. 오로지 땅만 보고 다녔으니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서늘했던 것으로 기억나요. 분명히 8월이었고 아버지랑 걸어왔을 때는 미치도록 더워서 지칠 지경이었는데 하지만 햇빛이 반대편에 비춰서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고 걸어갔죠. 한참을 걸어갔는데 역시나 제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조금만 키우면 엄청나게 돈이 될 만한 난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난을 찾아낸 거죠. 아버지께서 저에게 파란 이파리 몇 장을 주는 모습이 눈앞에 비치는 듯 했어요. 진짜 저는 그 자리에서 너무 기뻐서 소리까지 질렀죠. 조심스럽게 난을 담은 후 가방을 넣고 시계를 보니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상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서 난을 보여준 후에 용도를 받을 생각을 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고 발걸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죠. 그렇게 왔던 길로 돌아갔습니다. 5분 10분 20분 내가 이렇게 많이 걸어왔던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제가 걸어왔던 그 길인 것 같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아까 지나갔던 일반 등산로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까부터 느껴지는 서늘함이 아닌 오한 순간 온도가 영하일 때의 그런 오한이 계속 느껴지고 있어요. 게다가 뒤에서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두려움을 지우기 위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다시 걸어갔어요. 뭔가 제 목소리에 위화감이 들었지만 기분 타신이 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빨리 가는 제 모습을 봤으면 엄청나게 무서워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빨리 올랐죠. 한참을 걸어도 길이 나오지 않아서 길을 잃은 건가?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에게 대략적인 위치를 물어보고 좀 늦을 것 같다는 말도 남기려고 핸드폰을 들었을 때 통화권 이탈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순간 등에 한 줄기의 시간 땀이 흘렀죠. 아까부터 계속 발소리가 들리지만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잘못 들은 것일까요? 그렇게 한참을 걸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한 시간 넘어가고 있었어요. 빨리 정상에 도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리 빠른 속도로 올라가도 아까 내려왔던 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발자국 소리와 쳐다보는 눈빛 그리고 기분 나쁜 오아는 계속되었지만요. 아무리 길을 잃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깊은 산도 아니었고 몇 번씩 올라왔던 터라 대략 이 정도의 차가 다니겠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즉, 제가 길을 잃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주변을 둘러보니 주변 풍경도 조금 이상했어요. 나무 모양이 조금 틀렸어요. 평소에 보던 것과는 완전히 틀렸죠. 위에만 우거지고 밑은 한산하다고 해야 하나? 보통 숲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빛은 새어 들어왔지만 동굴 속을 탐험하고 있는 듯 햇빛조차 거의 비치지 않았고 풀도 거의 없고 오로지 한 길만이 있는 뺑뺑한 나무들 아까 이런 곳을 내가 정말 지나왔던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가다보니 약간 이상한 갈림길이 나왔어요. 이러한 갈림길을 지나친 적은 없었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제가 못 봤으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죠. 여기서 저는 오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일단 정상에 오르는 것은 포기하고 일단 하산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아직 오후였지만 정상에 오르려고 하다가는 체력도 빠져버리고 시간이 더 흘러 밤이 되면 조난이라도 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조난당하다가 귀신 만나고 죽고 뭐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나온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 주인공이 되기는 싫었거든요. 버통산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탔으니 내려갈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큰길가가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창피해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랬는데 예전에도 거기서 길 잃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오른쪽으로 한 10분 정도만 내려오면 큰길가가 보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던 게 생각나 그렇게 하니 큰길이 나왔거든요. 그런 생각하며 오른쪽으로 조금 걸어가니 약간 이상한 곳이 나왔어요. 무덤들이 나왔어요. 아주 넓은 공간이에요. 보통 무덤은 한두 개 많아도 대여섯 개 정도가 있어야 적당하지 않을까요? 선산이라도 하더라도 말이죠. 게다가 말도 안 되게 넓은 공간 제가 도착한 그곳은 국립묘지 많은 일렬로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무덤이었죠. 그렇지만 여기가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제 눈에 비친 것은 정돈되지 않은 무덤이에요. 풀. 길이라고 생겼지만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덮여버린 게 그리고 모든 비석이라고 생긴 것은 모두 깨져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 일렬로 100미터 이상 늘어진 수십 개의 무덤의 장관을 보며 신기하기도 하고 오싹하기도 하였지만 이 정도의 졸 필요가 있나요? 나중에 이런 곳이 있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주기로 하고 약간 둘러보다가 빠져나왔어요. 원래 지난번에는 10분만에 나왔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러는지 분명히 시계로 2시가 넘었는데 길은 나오지 않았죠. 원래 정상까지 올라도 30분이면 오르는 그런 산이에요. 1시간을 넘게 내려왔지만 길은 안 나오고 웃긴 건 이제까지 산속을 돌아다녔지만 사람을 못 봤을 뿐더러 개미새끼 하나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또 갈림길이 나왔어요.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생각했죠. 1시간 전과 같이 오른쪽으로 향했어요. 혹시나 했는데 너무 길이 비슷해서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 무덤가가 또 나왔어요. 넓은 그곳의 사람이라고는 나 혼자밖에 없었죠. 이게 길을 잘못 든 거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핸드폰을 봤지만 계속 통화권 이탈 중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때부터 귀신에 홀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무덤 입구에 서 있는 흔히 보기 힘든 큰 나무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었고 그 바람 소리에 맞춰서 나무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비명소리라고 느끼는 것은 나만의 착각일까요? 게다가 나무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죠. 목덜미가 찌릿하는 그런 느낌 그때 처음 느껴봤어요. 혹시나 아는 마음에 제 두려움에 표시랄까요? 아니면 이곳에 또 올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아까 그곳과 이곳이 같을까? 라는 마음으로 그 큰 나무의 한쪽을 재벌묵도록 부의자를 표시했죠. 혹시 예상하셨나요? 또 그곳에 와버린 거예요. 분명히 갈림길이 나왔을 때 이번에는 혹시나 해서 왼쪽으로 갔지만요. 난 반쯤 미쳐버린 채 두려움을 떨면서 그 나무를 보았고 부의자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 나는 그리지도 않았던 부의자 한 개가 더 그려져 있었어요. 깜짝 놀라 저울을 둘러보았지만 알 수 없는 바람만 불고 있을 뿐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은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죠. 또 다시 왔습니다. 시간은 4시에 가까운 시간이 되고 있었고 계속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부의자는 한 개씩 더 그려주고 있었고 그와 맞춰서 죽음과 공포라는 글자가 하나씩 머릿속에 새겨주고 있었어요. 한 개씩 더 그려질 때 마다 붉은 빛깔을 띄기 시작했어요. 난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아래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살려줘요 야고 소리를 지르면서요. 작은 산이지만 그렇게 소리쳐도 다른 사람의 말은 들려오지를 않았죠. 그리고 산에서 그렇게 불렀는데 메아리조차 울리지 않았어요. 온몸에는 땀이 미친 듯 뿜어져 나오고 있었고 그만큼 공포도 온몸에서 빠져나오고 있었어요. 미친 듯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다리가 늪에 빠져버린 듯 멈춰버린 거예요. 목이 옆으로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제 의식으로 돌린 것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힘으로 자신을 봐주라는 그런 힘으로 돌아갔고 그로 인해서 저는 옆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너무 힘든 나머지의 헛것을 본 걸까요? 제 눈에는 그 무덤이 보였고 그 무덤들 위에는 한 사람씩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듯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 저는 그들과 같이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제 모습을 봤으면 울기 직전에 그런 모습을 봤지 않았을까요? 무덤 가운데 내려와 있는 사람은 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 남아있는 공간에 내가 눕기를 바라는 게 느껴졌죠. 어떻게 제가 아냐고요? 여기서 절대 못 나가 라고 저에게 머릿속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죽을지도 모른다는 도망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다시 다리가 움직여졌고 미친 듯 밑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가 아래로 속을 비집고 안 갔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때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내 귀를 거슬리게 했던 발소리들은 귀신들의 발소리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길은 없었습니다. 저것들이 나를 꼬시기 위해서 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나중에 보니 그냥 잡초였어요. 완전히 속은 거죠. 옷이 찢어져도 얼굴에 상처가 나도 일단 그냥 띄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간 가다가 저편에서 큰 소리로 저에게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해? 멈춰. 그 소리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몸을 멈췄어요. 간신히 옆에 있는 나무를 손으로 잡으며 멈췄죠. 정신을 차리자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살면서 그렇게 죽음에 가까웠던 적은 없었어요. 제 발 밑에 있는 것은 10미터가 넘는 낭떠러지였어요. 그들은 제가 이쪽으로 내려가도록 유도한 걸까요? 제가 일부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것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산을 올라온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산의 구조상 양쪽이 깎여 있어서 좌우로는 진입조차 할 수 없었어요. 소리친 사람은 처음에 같이 올라왔던 아버지 친구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보자 살았다는 마음과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온 안도감에 온몸의 기운이 빠져버려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어요. 그 이후 아버지 친구분들이 기절한 날을 업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차 안이었어요. 차 안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고 저는 그곳에서 겪었던 말도 안되는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홀렸네 홀렸어 제 말을 듣던 아버지 친구분이 중얼거리는 말로 스쳐가듯 이야기했어요. 이곳에는 다른 곳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보통 사람은 못 들어가고 귀신들만 갈 수 있다는 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귀신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하고 일반 사람들이 잘못해서 들어갈 경우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저에게 말했어요. 자네 아들 못 볼 뻔했네 우리 당분간 산에 가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네 나는 정말 그 길로 들어간 건지 아무튼 그 이후로는 산 근처는 얼신도 하지 않았고 따로 귀신을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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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